아휴 괜찮아? 괜찮냐고 그럴 수도 있지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네가 사고친 것도 아닌데 뭐 네가 술을 먹었냐 담배를 폈냐 술은 그거 뭐 묻힐 수도 있지 그렇게 슬퍼? 오빠 아플 때 그렇게 안 울더니 엄청 우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? 어떤 말을 해도 너한테 위로가 안 될 걸 아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시험 그렇게 그렇게 원하는 점수 안 나왔어도 네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 소중하게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 네가 수능을 못 쳤다고 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한 게 아니야 네가 수능을 못 쳤다고 해서 잘못한 건 없다고 네가 그렇게 대학교 중요하게 생각하면 한 번 더 준비하면 되지 뭐 아직 젊은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건 아니야 너 안 못났고 지금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자꾸 깎아내리지 마 아유 그래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기분 좀 풀자 사실 진짜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네가 수능을 잘 쳤든 못 쳤든 네 주변 사람은 네 주변 사람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똑같이 그냥 너야 네가 못 쳤다고 해서 너를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 없어 그래서 부모님도 다 그냥 그냥 뭐 어련히 어련히 그냥 시험 잘 치라고 했던 거지 네가 뭐 못 쳤다고 해서 뭐라 하시진 않잖아 아니야 아니야 원래 엄마 아빠는 너 건강한 게 제일 그게 제일이야 수능 점수야 뭐 점수일 뿐인데 수능을 못 쳤다고 네가 무능력하게 느껴져 수능 못 치면 무능력한 거야 그럼 오빠는 그럼 오빠는 오빠는 무능력하나 무능력한 거 같기도 하다 동생을 이렇게 못 달려주니 근데 너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게 시간 아까울걸 지금 이렇게 있는 시간이 나중 되면 그때 왜 그랬나 싶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또 모르겠지 하긴 나도 너만 할 때 나도 너만 할 때 참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집착했었지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 말이야 엄마도 아빠도 똑똑하다고 누가 그래? 내가 똑똑한 건 맞는데 엄마 아빠가 똑똑한 거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리고 네 유전자는 엄마 아빠한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걱정 좀 하지마 막말로 막말로 엄마 아빠는 너한테 아무 말 못 하셔 못 하지 그럼 아휴 그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하지마 나 이런 얘기 너한테 처음 하는데 오빠가 오빠가 고3 때 되게 우울해서 너보다 훨씬 심하게 우울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겁이 나더라고 오빠 겁쟁이잖아 겁이 나서 그러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삶이란 게 너무 재밌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 현재의 결과에 그렇게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 현재의 결과는 영원히 현재의 결과는 아니니까 네가 지금 수능이라는 시험을 쳤을 뿐이지 그게 네 인생을 나타내진 않아 다음에도 시험이 있을 거고 수능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그걸 잘 봐서 그걸 잘 봐서 그냥 복구하면 되지 숨을 못 찐 거 말이 너무 어려웠나 치킨이나 먹자 우리 동생 배고프면 또 우울하잖아 오빠가 쏜다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몽땅 시켜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응 응 뭐 że 그 ındaki 엔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